와 이거 사구리 뭐야 이 맛인가? 아니 이 맛인가? 이거거든 탐켄치는 이 맛이고든 살리지마 아니 이 맛인가? 어? 야 나왔다 야 드디어 나왔네 아니 미친 과학자의 거인까지 잠깐만 아니 크기 이거 뭐임? 와 레전드님들 오늘은 저 해보고 싶은 게 저 탐켄치가 좀 해보고 싶더라고요 존버 말고 몸집을 이따마하게 키워서 큐 사거리가 제라스보다 길어진 그 탐켄치를 해보고 싶더라고 사실 이건 원래 제가 협곡에서 해보고 싶었던 건데 협곡에선 몇 판 하다가 유기했거든요 왜냐면 제라스보다 사거리가 길어지려면 풀템과 강철의 영향까지 먹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미 게임이 끝나있어 그전에 심지어 그 과정이 재미없음 근데 아레나는 또 가능하잖아 그죠? 뭐 거인 증강 이런 것도 있고요 거인 먹은 탐켄치를 한번 해보고 싶다 이 말이야 그래 그래 바로 가볼까요? 그래 그래 준비 돼있나? 아 돼있구나 음 그래 좋았다 젊은염아 바로 가볼게요 빠르다 빨라 이 정도 돼야 고멘 많은구나 그죠? 어? 실패했어 어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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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이거 좀 잘하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죠? 좀 아쉬웠던 게 내가 첫 판이라 그죠? 탐켄트도 첫 판이고 아레나에서 하는 것도 첫 판이라 다시 한번 가보자 좀 아쉽긴 해 증강도 좀 아쉽긴 하고 그죠? 자 이번에도 볼피리로 갑시다 W보다 그냥 E가 나을 것 같음 그죠? 그 다음에 E선물을 하자 처음엔 아가처럼 하자고 그 전략으로 어차피 강심 뜯을 것도 없고 뭐야 멍청하기로는 전화 제일이로 자 이런 식으로 이걸로 쫓아내 쟤를 어? 어? 가능? 오케이 이거거든 허허허허허허 이게 초반이 좀 중요하거든 그죠? 준비운동 준비운동이 그나마 괜찮지 않나 그죠? 이걸로 가자 괜찮아 버틸만해 아직 아직 버틸만해 이런 식으로 유미한테 꿀멸매를 3개를 줄 수 있으면 그죠? 이거거든 자 초반에 낭낭하게 체력관리 갑니다 오케이 오케 빠졌다 짤만한데 이거는 그죠? 오케 하하하하 야 이건 이겼다 이건 좀 정정당당하게 이겼다 그래도 염도면 정정당당하지 그죠? 어? 아오케 아오케 지는줄 알았잖아 강심 가야겠죠 이거 싸야되니까 이번엔 누구지? 레오나 그레이브즈 이거는 좀 싸울 수 있지 않을까? 그쵸? 강심 강심 가고 도망가고 강심 강심 좋은데? 맛있는데 지금 그쵸? 이 친구들 아직 약해가지고 안될거 같은데? 강심 쌌다 그냥 야 강심으로 가 이게 맞아 그쵸? 안되겠네 네 안되 어? 어? 잠깐만 여기서 나와야되는데? 어? 우글렛의 마녀모자 이것도 나쁘지 않나? 근데 이거 말고 거인을 뽑아보자 어... 줏? 잠깐만요 미친 과학자 크기가 커지면 괜찮은데 크기가 작아지면 어떡해? 아이 모르겠다 야 가자 커지면 되잖아 그쵸? 뭐야 아니 거인이 유미한테 나오면 어떡해 아니 유미랑 크기가 똑같은데? 아니 그게 뭔 소리야 아아 아 꿀열매를 좀 먹었더라면 그쵸? 꿀열매를 못 먹었어 내가 아쉽네 근데 아직 템이 안떠서 약한게 맞기나 강신밖에 없어서 자 이번엔 좀 커졌나? 어 좀 커진거 같은데 그쵸? 야 좀 크다 이제 야 이거지 사거리가 이게 맞지 그쵸? 사실 이거 하려고 탐캐치 했거든 이거거든 그쵸? 네 안돼 난 사거리가 젤하츠야 아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아 아 아 여기는 그래도 좀 할만하지 않을까요? 이거 가자 삼기차 이번에 좀 커져야된다 너 작아지면 안돼 근데 만약에 작아지면 큰일나는거요 아오케오케 나쁘지않아 터진거 좋고 어 안녕 쒀어 안녕 쒀어 어 얜압니다 아니 이게 안맞아? 와 이거 사그리 뭐야 이 맛인가 아니 이 맛인가 이거거든 탐겐치는 이 맛이거든 살리지마 아니 이 맛인가 망귀했는데요 이 정도면 잠깐만 이거는 뭐가야 돼 와 좀 망했는데 잠깐만요 어 님들 복수를 가서 유미를 제목을 받치는 거 어때요 유미가 죽으면 되잖아 이거밖에 없다 유미야 적당히 알아서 죽자 응 그래 그래 한번 잘 죽어보자 어 내 크기가 아 오케이 나쁘지 않아 아니 바로 죽는 건 살짝 그건데 잠깐만요 어 그건 살짝 예상 바뀐네 너무 빨리 죽었는데 어 근데 나쁘지 않아 그쵸 나쁘지 않을지도 좀 나쁜데 어 아니 사거리가 길긴 한데 이게 오 잠깐만요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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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여기 여기 아 어 어 아 아 아 근데 한마디만 하자면 말씀중에 대처합니다만 상상이 안 좋았다 그쵸 한 번만 더 해보자 한 번만 더 해보자 증강도 아 좋긴 했는데 한 번만 더 아 아 와우 나름 강한데 님들 오 아니 이건가 어디가 이녀석아 어 이리 와 나 줄게 이리와 나 줄게 당심 하나 더? 오히려 좋아 당심 그래그래 당심을 다오 좋았다 어? 이거거든 슬슬 맛이 돌아오는데? 어? 야 나왔다 야 드디어 나왔네 아니 미친 과학자의 거인까지 잠깐만요 아니 크기 이거 뭐임? 와 레전드님들 더블 거인인데 이거? 야 이거지 아니야 이게 진짜 제라스지 와우 아니 벌써 맛있는데? 어? 아니 미친 과학자야 그게 대체 무슨 소리야 아니 왜 평범해졌어 다시 이거 아니잖스 어 그래도 이 정도만 좀 크긴 해 나쁘진 않아 그쵸? 오케이 굿 굿 이 맛인가 이건가 삼캔치 에잇 이 맛인가 좋은데요 이거? 맛은 상당히 안정적이야 지금 어 좀 커진 것 같은데 잠깐만요 아니 딱봐도 다르잖아 이거 느낌이 다르잖아 이거거든 와 이거 사구리 뭐야 진짜 미쳤는데 왜 걔 왜 안달아 근데 뭐야 어? 어어 어어 그 잠깐만 타임을 할 수가 있을까요? 잠깐만요 어어 아 아 아니 이거 피는 뭐야 잠깐만요 뭔가 작아진 것 같은데? 아니 아니 미친 과학자야 대체 어째서 여기 감이 없어 근데 나쁘지 않아 지금? 충분히 크긴 해 아니 이 맛인가? 재럭 아 이거 왜 켰세 잠깐만 어 너무 아픈데 여기 여기 가비 여기 오케이 여기 이 녀석아오 죽으라아오 다음 이거지 어 뭘 가야되죠 여기서? 근데 이거밖에 없긴 한데 지금? 근데 이거 작아지는거 오히려 나쁘지 않을 수도 있음 이게 이속이 그 증가해가지고 오히려 이게 괜찮을 수도 있어 이번에도 좀 작아진 것 같은데 그쵸? 이번에도 좀 작아진 것 같은데 그쵸? 아니 왜 안달아 얘는 보여 흠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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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쉽다 좀 좋았는데 그죠? 생각 많이 썼는데 아쉽다 아 한 번 더 해볼까? 원이 줄어들었을 때 이쪽으로 그쵸? 상대도 오지 못하니까 그쵸? 아 유명해존 이건 야 아슬아슬했어 거인 주물력 70 이거밖에 없나? 그냥 주물력 올리죠 70도 뭐 낮은 스택은 아니니까 자 위로 가는 척 아래로 오케이 자 코킹이나 좀 하자고 지금은 그쵸? 모델 카이저 위주로 좀 때려야겠다 그쵸? 근데 누누는 체력 회복이 좋아가지고 오우 차비 어? 아 가능? 아 가능 오호 초반엔 좀 좋은데? 이렇게 하니까 그쵸? 아 오케이 하나 먹는거 좋아 아 폐 아 모르겠다 야 얘네 약해 약해 오케이 자 초반 3연승 굉장히 좋아요 아 녀석 강심 한번더 강심 한번더 그것 좀 버티다가 어? 아 자비 아쉽다 그쵸? 강심 많이 쌓았어 나쁘지 않아 근데 전술적 데빙 아 다 별로다 어? 잠깐만요 Q스켈가수 200 드디어 떴다 이거 Q 몇이야 그러면 좋은데? 아니 이걸 원했거든 아까부터 이게 드디어 뜨네 사실 Q밖에 안쓰거든요 이 탐켄치는 근데 이거 맛있다 잠깐만 이거 맛있는데? 맛은 상당히 안정적이야 지금 방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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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 영차 방 지금 안 돼 이거거든 아니 Q퀄 타임 먹으니까 좀 괜찮은데요? 아까보다 훨씬 좋아졌는데? 여기 여기 아니 벌써 맛있어 잠깐만 이 쿨타임 뭐야 야 이거다 야 이거거든 탐켄치는 아 미안 따 따 자비 따 어? 어? 자비 어? 자비 안 돼 아니 이 맛인가 아 드디어 찾아버렸나 탐킨치 빌드를 강심 그럼 천천히 즐겨서 강심이나 더 쌓을까? 그거 어때요? 아 근데 그게 저걸었네? 아 살만한데 그냥? 에라 모르겠다 야 싸워 싸워 나 좀 강한데 지금? 이리와 어? 가버려 아니 이게 탐켄치인가? 아니 맛이 다르잖아 이거 따 따 맛있다 그냥 어 뭐야 이거 당심 네 안 돼 가버려 눈싸움 차가운 냉기 이게 제일 낫겠죠? 분화효과가 이거니까 봉어를 먼저 가는게 나을 것 같기도 하고 나중에 필요하긴 해가지고 봉어가 지금 쿨감이 필요가 없어가지고 빼 빼 빼 아 어? 하하하하하하 아니 이맛인가? 가버려? 아니 미쳤는데요 탐켄치? 책은 뭐야 이거 하하하하하하 아니 어떻게 하겠니 이거 강심 하나 더 주고 가라 이거야 강심 하나만 더 주고 가 여기 막판이잖아 싸 하하하하 제가 맛있다 그냥 라바돈 이 친구 체력 8인데 잠깐만요 아직 한판 남았죠? 저희가 이겨도 아 나 풀템 뭐 뽑고 싶은데 아 아직 한판 남았구나 더잇 나오면 진짜 맛있거든 이게 백 백 와 이거 사거리도 미쳤는데 님들 어? 여기 여기 여기에 아니 이거라? 백 아니 이거로는거니? 이건 아니지 폐 폐 폐 폐 이녀석아오 절대 안되지 악포를 갈까? 지금 추가 체력이 많아가지고 그죠? 백 백 저긴가? 오케이 아니 데미지가 맛있는데 그냥? 백 아 이거 풀증강 마렵네 잠깐만요 아 이거 조금 마려운데 이렇게 되니까 오? 잠깐만 근데 어? 잠깐 B상 오어 아 하랍쇼? 오 진짜 B상 어? 아.. 이 느낌 아닌데? 에라 모르겠다 할게 없다 그냥 잘 써보자 이번에 전멸도 돌았으니까 그쵸? 멋져 어? 잘못 먹었다 오 다행이다 그쵸? 어서 가오려 휴.. 질 뻔 했잖아 거기있습니다 거기있습니다 가오려 가오려 이의